첫 작품인데 저 성숙된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고 성장하는 저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다니엘에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좋은 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정말 이 작품이 제 인생에서 많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얻어가고 가장 좋은 건 다니엘로 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다니엘 끝나고 한동안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라카운티 다시 꼭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작품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다니엘을 할 수 있게 저희 형은 연출님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 아무런지 몰랐는데요 애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테만 architectural 그게 감사합니다.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지쳐버린 우리 세상에 버려져 벅가인 생을 사랑하니는 양자여 싸워가며 우리 앞에 전국도 멀지 않던 밝은 세상 이룬다 새롭게 이룬다 차별이 없는 것 사랑은 자유롭게 살아나 벅까지 걸어가며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할 세상 저기 우리 세상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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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empio 두 명 우리 우리 worry